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중동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2030년까지 중동에서 연간 30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해제하지 않고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면서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을 내가 원하는 또 내게 유리한 금융회사로 옮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내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퇴직연금에 가입해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중 하나의 금융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아마 정립금을 운용하고 계실 겁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상품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적금이나 펀드, ETF 등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관리 비용 명목의 기본 수수료, 또 투자 상품 매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등을 수취합니다. 또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용사가 보수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더 낮은 수수료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로 사업자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투자하고 있는 펀드나 ETF 등을 환매하지 않고 현재의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퇴직연금 사업자만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실물 이전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모두 해지한 이후에 현금으로 만들어야지만 금융사로 옮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또 환매와 재매수까지 길게는 며칠씩 시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간 수수료와 상품 라인업, 또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활발한 자금의 이동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가입자가 옮기려는 금융사에다가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옮기려는 회사나 기존 사업자에게 이전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현재 투자되고 있는 상품의 목록과 함께 옮기려는 금융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좀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상품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옮기려는 회사가 이 상품 전부를 좀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DB는 DB끼리, DC는 DC끼리, IRP는 IRP끼리 좀 금융기관의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향후에는 DC와 IRP 사이에서도 이동할 수 있게끔 범위가 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현 예금과 채권, 공모펀드, ETF 등 대부분의 상품이 이전이 가능한데요. 다만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물 이전 대상이 안 되고요. 리츠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이나 됩니다.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이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무려 382조 원이고요. 올해 말로 보면 430조 원도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자별로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을 10년간 계약했다고 가정을 하고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좀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업건별로 증권사들이 0.3에서 0.5%, 은행들이 0.5에서 0.6%, 보험사들이 0.7에서 많게는 1% 이상씩 수수료를 받게 나오더라고요. 퇴직연금 규모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커질 것이고 또 매우 장기 자금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꼽힙니다. 현재 업건별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요. 은행이 절반이 넘는 약 53%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증권이 24%, 보험이 23%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ETF나 회사채 등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권업권의 점유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퇴직연금을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대다수와는 달리 관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퇴직연금을 분석해봤더니 상위 1% 가입자들의 올해 수익률이 무려 40%를 넘었습니다. 이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정호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평균 20.3%, 최고 41.4%,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 가입자들의 올해 투자 성과입니다. 수익률을 끌어올린 세 가지 비결은 미국 주식, ETF, 공격적 운용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담은 5개 투자 상품은 모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지만 해외 주식을 담은 국내 ETF 투자는 가능합니다. 박스피에 갇힌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시장은 활황인 만큼 ETF를 활용한 해외 주식 투자가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상위 1% 연금부자들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들의 원금 보장형 상품 비중은 8%, 14%로 대다수 퇴직연금 계좌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보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07%, 지키는 투자가 자칫 까먹는 투자가 되지 않으려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리포트 내용에서 보셨듯이 증권사에 퇴직연금을 맡기신 분들의 7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했다는 건 다소 의외입니다. 유 기자, 그렇다면 은행이나 보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행이나 보험업권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90%가 넘어설 정도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전반의 수익률이 예적금 수준에 그치는 결과로 이어지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이 5%를 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1에서 2%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증권업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내세워서 이번 실물 이전을 계기로 시장을 더 키워보겠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권 역시도 적극적인 운용수요에 발맞춘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증권업 대비 은행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다수의 영업점을 통한 대면 서비스가 좀 수월하다는 점일 텐데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대형은행들은 퇴직연금 전담 직원의 수를 늘리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또 앞으로 거래 가능한 ETF의 숫자를 늘리고 매매 지연 시간을 단축시켜서 적극적인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수요를 채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는 장기적인 안정성이 퇴직연금 운용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자산 설계나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신뢰를 제거하려는 전략을 세우면서 이번 실물 이전 제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논의할 정도로 퇴직연금 시장의 큰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큰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주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오늘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이 오늘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회장으로 전격 승진하면서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 백화점은 정유경 회장이 맞는 두 개의 신세계로 분리수순을 받게 됩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와 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유경 주신세계 총괄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입니다. 앞으로 정신임 회장은 백화점 부분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은 지금처럼 그룹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향후 진행될 계열 분리 작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신세계 그룹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 그룹 총괄 회장은 2011년 이마트와 백화점을 분할했습니다. 장남 정용진 회장에게는 이마트를, 딸 정유경 회장에게는 백화점 사업을 맡겨 남매 경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이마트와 주신세계 지분 18.56%를 가진 최대 주주로 이명희 총괄 회장이 가진 지분 10%씩 승계되면 계열 분리가 완성됩니다. 현재 이마트와 주신세계의 지분이 얽힌 계열사는 SSG닷컴이 유일한데, 향후 계열 분리 과정에서 주신세계가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하는 수순이 유력합니다. 그룹 안팎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본업 경쟁력 강화가 이번 결정에 동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유경 회장이 맡을 계열사는 신세계 DF,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센트럴시티, 신세계 가사 등입니다. 특히 면세점은 여행객 수가 회복되는 상황에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58억 원에 그쳤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 그룹 면세점 부분의 경우 실적 회복이 더뎌 경영 능력을 검증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마트에 눌려있던 백화점 부문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년 넘게 이어져온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호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중동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2030년까지 중동에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연간 30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현지에서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도시 제다. 왕복 10차선이 넘는 킹 압두라지즈 로드에는 20여 종의 차종을 전시 중인 기아의 현지 대리점 NMC가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총 25개의 NMC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높은 접근성의 NMC의 실적 견인으로 올해 해수로 10년 만에 사우디에서 5만 대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한 약 4만 4천 대 차를 팔았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중동 판매량의 3분의 1가량 집중됐는데, 여성의 운전 합법화를 계기로 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중동 안성차 시장의 핵심축이 되었습니다. 기아는 40대 차량의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하는 전동화 허브로의 발돋음을 목표하고 있어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기아는 2030년까지 이곳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을 중심으로 내연기간부터 HV, EV, 픽업트럭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여 현 시점 기준 2배에 달하는 약 30만 대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아의 성장세는 전동화 전환이 금물살을 타는 중동 전역에서 두드러집니다. 기아는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넘는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아는 2030년 중동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동향 전기차 모델을 4개에서 11개로 확장하고 현지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사우디 제다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만기 이전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급증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자 상환 부담을 줄여서 대출을 먼저 갚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담대의 경우에 현행은 1.2에서 1.4%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0.6에서 0.7%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현행법상 은행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한 차주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독 규정을 수정해 내년부터는 대출이 조기 상환되면서 은행이 포기해야 하는 이익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겁니다. 당국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최근 3년 내 가계대출 순증액이 75조 원에 이르는 만큼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 대출 증가세를 잡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출 증가 목표를 넘어선 몇몇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행사를 열고 조기 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오랜 숙제인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며 금융 소외계층이 늘어난 만큼 우체국처럼 전국에 퍼졌고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춘 시설이 은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법을 고쳐서 갈 건지 아니면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을 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법을 개정을 하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연내 실행이 예정됐던 전세대출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반영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당국이 가계부채를 잡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까지 옥죄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의 입장도 한 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경제TV 전몽진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이제 출발선에 섰지만 들썩이고 있는 분당과는 달리 평촌이나 산본, 중동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재건축 얘기가 뜨겁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엄청난 분당금이 예상되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락윤 기자입니다. 평촌과 산본, 중동에서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1기 신도시와는 사뭇 다릅니다. 선도지구 신청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80% 내외인데 90%를 넘겼던 분당과 분위기가 대조되는 겁니다. 특히 평촌의 경우 범계역과 평촌역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중대형 주택이 많지만 북쪽으로는 소형 주택이 포진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한 평북에게는 재건축이 마냥 호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산본 집주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역시 분당금입니다. 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갈등과 이주대책 등 넘어야 할 산까지 많다는 판단에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동은 1기 신도시 중 용적률이 가장 높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업 비용은 주민들이 충당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평촌과 중동, 산본 모두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는 점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8년간 추진이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가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상화를 상징하는 신한울 3, 4호기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지화했던 원전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천주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을 잘 마무리해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궁을 목표로 총 1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당장 10년치 일감이 확보되는 만큼 수년간 암흑기를 겪었던 국내 원전업계는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두산 애너빌리티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460여 개의 협력사와 힘을 합치는 만큼 낙수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전 일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 이와 아울러 원전 관련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원전 건설로 총 7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인공지능 전환 시대,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한 2024 글로벌 인재 포럼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CEO는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거대한 기술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시기일수록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면서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AX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과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의 수준은 단순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야에 침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국가와 기업들은 AX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휴렉패커드를 세계 최고 기술기업으로 이끈 칼리피오리나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재단 이사장은 한국경제신문과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24에서 AI는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고 100% 예방하지 못할 일련의 어려움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질문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오리나 이사장은 질문하는 리더십과 함께 AX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의 자질로 판단력을 꼽으며, 이를 바탕으로 AI가 가져다주는 여러 혜택에 가려진 함정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AI의 부작용을 우려해 기술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AI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혁신기술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AI 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수바시스 차우두리 전 인도공과대학교 문바이 총장과의 특별 대담에서, 이제는 AI와의 공존이 필수적이라며, AX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적으로 아웃리치를 해야죠. 그리고 기업도 그동안에 대학은 상하탑으로서 기업의 발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버리고... 이에 차우두리 총장은 인도공과대학은 규격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해두지 않고 학문적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러한 점이 급변하는 기술에 좋은 대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 석학과 인재 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한 글로벌 인재 포럼 2024는 그랜드 워컬 서울에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